사무엘상 28장 사무엘상 28장 사무엘상 29장 사무엘상 29장 여호와의 이름으로 무당에게 약속했습니다. 여호와께 맹세하지만 이 일을 했다고 해서 벌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자 무당이 물었습니다. 누구를 불러드릴까요? 사울이 대답하였습니다. 사무엘을 불러주시오. 무당은 사무엘이 올라온 것을 보고 큰 소리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무당은 왜 저를 속이셨습니까? 당신은 사울 왕이 아니십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왕이 무당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무엇이 보이느냐? 무당이 말했습니다. 땅에서 한 영이 올라오는 것이 보입니다. 사울이 물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생겼느냐? 무당이 대답하였습니다. 겉옷을 입은 한 노인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그가 사무엘이라는 것을 알아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물었습니다. 왜 나를 불러내서 귀찮게 하시오? 사울이 말했습니다. 나는 큰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본래사 사람들이 나에게 싸움을 걸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떠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로도 꿈으로도 나에게 대답해 주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당신을 불렀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당신을 버리시고 당신의 원수가 되셨소. 그런데 왜 나에게 물으시오? 여호와께서는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셨소. 여호와께서는 이 나라를 당신의 손에서 찢어서 당신의 이웃 중 한 사람인 다윗에게 주셨소. 당신은 여호와께 순종하지 않았어. 당신은 아말렉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주지 않았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에게 이런 일을 하신 것이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과 당신을 불레사 사람들에게 넘기지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은 내일 나와 함께 있게 될 것이오. 사올은 급히 땅에 엎드렸습니다. 사올은 사무엘이 한 말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사올은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았기 때문에 힘도 없었습니다. 그때의 무당은 사올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습을 보고 사올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종인 저는 당신의 말에 순종하였습니다. 저는 제 목숨을 걸고 당신이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제 말을 들으십시오. 잡수실 것을 좀 드릴 테니 잡수시고 힘을 내십시오. 그리고 나서 갈 길을 가십시오. 그러나 사올은 무당의 말을 듣지 않고 먹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올의 신하들도 사올에게 먹을 것을 권했습니다. 그때서야 사올은 그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사올은 땅에서 일어나 침대 위에 앉았습니다. 무당의 집에는 살찐 송아지가 있었는데 무당은 서둘러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무당은 밀가루를 가져다가 반죽을 하여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만들었습니다. 무당은 사올과 그의 신하들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어 먹게 하였습니다. 사올과 신하들은 음식을 먹고 그날 밤에 일어나 길을 떠났습니다.